좋아하지마 좋아하지마 야 마주치지는 못하는데 미치겠네 오 깜짝이야 선생님 가방 좀 찾으러 왔는데 아니 아까 나랑 바뀌었잖아요 아니 저기 선생님 서로 가서 그럼 딱 효과가 나죠 좋아요 물건 확인하고 아니 날 따라서 내가 끌려가는 기분이 싫으니까 이거 두 개 들어있었어요 바로크 바로크 바로크는 예술이 양식인데 이거 바로크가 양식인거야 바로크가 양식인거야 왜 중식하지? 끌까봐 내가 뭐라고? 별거 중식? 형식? 야구식? 이것도 막 이렇게 해보고 다 해봤어? 별거 다 해봤는데 목숨이 너무해? 이거 합쳐볼까요? 아니야 그렇게 복잡한건 아닐텐데 이건 상관없어 한 번 줘 뭘 줘? 뭘 줘? 뭘 줘? 야 너 진짜 이런 실험은 개리 부른다 뭘 줘요? 더 힘들어져 뭘 더 힘들어 줘 어차피 상관없잖아 야 정보를 알아내 여기에서 뭔가 오셨어요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우리 셋이 공유하자 그래 이게 책이 어디날 할거야? 어? 형 형 형 형 형 형 이야 었타핏 정복 공유하기로 했으면 같이 하자 야 이거 붙여놓은거 같은데 붙여놨다 붙여놨다 이거 멀리 있었던 거 아니야? 멀리 있었던 게 아니지? 야야야 여기 뭐 있는데? 어? 있어봐 응? 알았어 있어봐 뭔데 뭔데 야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있어 알았어 이거 뺏은 거야 형이 잠깐 뺏으면 안 되지 알았어 형 이거 뺏은 거야 알았어 있어 봐 배터리 어? 배터리야?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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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줘봐 여기 또 핸드폰이 있는 거야 형 근데 손이 이거 왜 가지고 있냐고 내가 놀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놀 수는 놀 수는 없잖아 지금 상황이 그럼 이렇게 빨리 주세요 자 이번엔 공포탄이었어요 봄배 잠시 후에 해당